이준석과의 관계에서 금품거래나 공청거래 같은 비리 의혹 안 드러날까요?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해석 김영윤TV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논란이 일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을 하면서 대통령실은 빠르게 움직였죠. 7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담화를 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거짓 손동하는 부분, 왜곡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물꼬를 튼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공작의 세력,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정치판에 존재해야 될 인간들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도 전, 그때부터 보따리 운운하면서 대선을 망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놈, 누구? 이준석이죠. 두 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양두구역 발언을 하면서 보수의 내부에서 암적인 존재로 커져가면서 탈당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성상남 무고죄에 대해서 검찰 송치로 이어지면서 당 내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비대위 전환으로 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해보시면 국민의힘에 가처분 신청하고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 전부터 가는 길, 꽃길에 똥칠을 한 녀석이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꾸준하게 괴롭히다가 자,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두 가지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최상병 특검 그 물고 누가 터는지 잘 생각해보시면요 박정은 대령이 나와서 VIP의 경로 뭐 그러면서 수사 외압 그 옆에 누가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입니다. 런종석, 윤핵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고 공격하는 거에 처음에 딱 먹잇감 두척하는 건 이준석입니다. 이번에 지금 대한민국 시끌시끌하게 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이렇게 가기까지의 큰 공을 세운 게 누구냐? 보면 이준석이죠.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에 띄우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첫 시발점이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자, 오늘 창원지검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25차례에 걸쳐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를 소환했는데요. 자, 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밝힌 건 처음이죠. 그리고 사죄하는 사람이 누군지 있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있다 라고 모두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명태균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봤을까 궁금했는데요.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미안해서 못 볼 것 같다. 그리고 끝내 다말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도 못하겠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낯짝이 있어야지라는 말까지 언급했다라는 것 본인이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조금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살짝 김건희 여사 이름을 넣는데 그것뿐인데 민주당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어서 정말 경솔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경솔한 언행 때문에 이런 내용들 너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명확하게 누구를 타깃하지 않았지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담긴 사과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태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든든합니다. 변호사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는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분도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명태균 씨가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표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통화 녹취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짝짝꿍 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강혜경 씨가 자신에게 2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의부드 아버지의 병원비를 요청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또 공개해 그 녹취 파일을 민주당의 손에 넘긴 그 운전기사 김 모 씨는 본인에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정황적인 증거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김소연 변호사는 진실에 대해서 다투겠죠. 그리고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좀 느껴졌습니다. 표정도 조금 누그러뜨려졌다. 그리고 목적이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느낌. 오늘 명태균 씨의 창원지검 소환에 지금 현재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내외가 떨고 있다라고 얘기하자면 결코 네버 아닙니다.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이준석도 아마 이 창원지검에 소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명태균을 쳐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서 작업질 할 때 그 뉴스토마토에 슬쩍 창원산단지역 동강계 흐름 한번 파악해봐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네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뉴스 토마토가요. 이준석의 제보를 받고 정말 창원산단지역에 103만평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 내역까지. 그런데 거기서 정말 뜻하지 않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준석과 관련된 제보였다라는 건 그래서 조금 두근두근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준석은 아 뭐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태균 씨를 조사를 했는데 이 창원지검에서 이준석 또한 소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관계가 꽤나 있기 때문이죠. 뭐 이제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소명을 하겠지만요. 회계를 책임졌다라는 강혜경 씨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와 소통을 이어 왔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폰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대충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보 당선인 신분으로 그 다음날 취임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수십 통의 전화를 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데요.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하 전화로 생각했고 어쨌든 명태균 씨가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꽤나 영향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협작군이니 브로커니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치인들과도 꽤나 친분이 있고 어찌됐든 역할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수고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 단호하게 있다 없다 해서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없고 여론조사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 해본 적 없다.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고개 숙이면서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명태균 씨가 꽤나 착잡했을 것이고 생각이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준석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씨가 친분이 있었다 정도를 넘어서 사형사죄할 정도의 사이로 이준석 사실은 뭐 사형사죄도 좋은 표현이죠. 똥개 똥개 명태균 씨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는 놈 그 똥개가 이준석이었다라는 거고 칠불사 회동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야 김영선 전략공천도 안 되고 탈락됐어 쓱나죠? 야 이리와! 네 하고 3시간 반 온전 실불사로 간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끈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김영선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왜? 2022년 지방선거 갑자기 창원의창지역이 전략공천지역으로 바뀌면서 김영선 의원이 갑뚝디합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의 지역을 다듬었던 사람도 아니고 수도권 지역의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당원권 정지를요 3년을 당했던 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국민의힘에서 3년을 김영선과 거리를 뒀다가 갑자기 내려 꽂혀서 이 창원이라는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격심사에 통과했다라면서 전략공천으로 내려 꽂힙니다. 갑뚝디 그래서 이때 명태균과 이준석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김영선 의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의혹이고 그것을 받쳐줄 내용들이 꽤나 많죠. 야 여론조사 좀 갖고 와봐 김영선이 더불어민주당 상대 후보에게 이기는 여론조사 가지고 와봐 왜 공간위에 좀 뿌리고 입마금 좀 하게 공간위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죠. 원래 그 지역사회에서 좀 영향력이 있었던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을 내려 꽂기 위해서 이준석이 작업을 했다라는 게 강혜경 씨의 입에서 터졌죠. 이준석이 지금 솔직히 발가락까지 다 쪼글쪼글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 2022년 당대표로서 공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최종 도장은 누가? 이준석이 찍습니다. 공간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모든 것을 이름했다라고 나는 책임은 없소이다 하죠. 굉장히 취소한 거죠. 공은 지가 다 가져가고 관은 윤상현에게 던진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뭐 한동훈 측과 윤석열 측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당대표 이준석이 모든 책임을 가졌다라면서 본인을 공격한다라면서 이제는 또 이준석 탓이냐라고 하는데 탓이 아니고 네가 잘못을 했다라는 게 팀 내부에서도 감사 중입니다. 2022년도에 재보궐선거 당시 때부터 공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련됐던 분들과 다 지금 인터뷰하고 있고 감사 중이죠. 결과는 100% 저는 이준석이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벗어나 보려고 뭐 안철수로 내가 공천했겠느냐 그때 안철수 말고도 한 두세 명 이상하게 공천된 사람이 있다라면서 본인은 제삼자인 척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삼자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은 당대표가 가지고 일임을 했더라도 당대표 권한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현재의 한동훈 당대표일 거라는 거죠. 왜? 4.10 총선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상황은 칠불사에 불려간 똥개랑 명태균씨가 명태균씨는 불이 났겠죠. 김영선 의원을 공천 준다고 약속해가 내려궈렸던 이준석 네가 큰일 역할을 해봐. 안 되니까 처음에 개혁신당의 비례 1번 가지고 조정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천아람 남아서 2, 3일 기자회견문 작성하고 이제 거짓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준석의 공천 개입 논란에 이준석 이름 빼고 김건희여서 이름 딱 넣어서 야 세상에 한번 뒤집어 볼까? 이짓거리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개혁신당 비례 1번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고 개혁신당에 1번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3월 1일에 올라가서 4시간을 가까이 그 개혁신당의 사람들과 회의를 했죠. 심각한 내용이니까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 절대 이거는 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3번 김영선 의원 약속했는데 왜 뒤었냐 열받아서 간 거고 김영선 의원도 잘못했고 명태균 씨도 잘못했고 남아서 기자회견문 그짓말로 작성하려고 했던 천아람도 잘못했고 이준석이 제일 잘못됐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건 이준석이고 이 사기꾼 같은 놈이 발을 빼기 위해서 지금 골치가 꽤나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씨의 지금 휴대폰 공개되면요. 포렌식 작업해서 복구할 수 있는 건 있을 거고 더 좋은 기술로 안 되는 걸 또 찾아내고 그 포렌식 작업할 때 비번 놓고 이런 게 또 있거든요. 명태균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면서 휴대폰 내용들 공개하면서 이준석과의 관계에서 금품거래나 공청거래 같은 비리 의혹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 참에 이준석의 정치 인생 끝내는 게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인TV였습니다.